한편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코스피는 하반기에 2천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코스피 하단 범위를 2,050선으로 제시했고, KB증권도 코스피가 2,100에서 2,75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외 다수의 국내 증권사들도 코스피 하단을 2,200선으로 설정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하반기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